네, 보신 것처럼 상황이 이러하니 부산항의 대형 크루즈 유치와 선용품 판매도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항 크루즈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먼저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민성빈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부산을 방문한 크루즈 관광객은 57만 2,559명. 그 가운데 중국인은 45만 2,296명으로 무려 79%의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올 상반기 중국인 크루즈 방문객 수가 253명으로 거의 사라지다시피 하면서 전체 관광객 수도 7만 명 선으로 극감했습니다. 부산시와 관련 업계는 대만과 일본 등 다양한 국가의 관광객 위치에 나섰지만 중국인 감소 요판을 메우긴 역부족이었습니다. 중국 단체 관광객의 금주 조치로 인해서 중국 관광객은 대폭 감소하였지만 중국을 제외한 타국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모두 증가하였고... 부산을 방문하는 15톤 이상 대형 크루즈선도 2016년 51척에서 올해는 단 한 척도 들어오지 않게 됐습니다. 입항 선박 감소와 함께 국외 크루즈선에 실리는 선용품 판매 실적 역시 매년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외교 문제로 인해 대풀이될 수 있는 중국인 크루즈 쇼크를 막기 위해서는 지나치게 높은 부산안 크루즈 산업의 중국 의존들을 시급히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중국 크루즈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 크루즈 시장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떤 국내 수요 기반이 확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수부가 공동으로 국민들 또 우리 시민들이 크루즈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부단항 모항 크루즈 활성화와 국내 크루즈 관광 수요 확대를 위한 정책 지원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됩니다. MBC 뉴스 민성빈입니다.